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맘들길까 봐 어디 보일까봐 애써 관심도 없는 척해 그저 장난쳐도 괜히 덮지는 마 난 너의 여자로 안 보여 그 참을 너의 하늘이 너의 여우 모습 하늘 안 오네 눈이 마주칠다면 난 전부 이는 나라일까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늘 네 생각 만나서 나는 너무 큰일이다 할 수 없는데 같이 하세요 정말 큰일이다 일어나 죽일 것 같은데 너무 커서 미얀는데 난 언저라 너무 큰일자고 그것도 날아오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피할만한 보나 마저가 왔어 달성기가 그려져 아주 모든 일도 덕대 선을 눈두어 어색해지면 어떡해 지금의 마음이 모든 게 모든 말 나는 끝난 흘러올게 슬픈 기회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뜨니까 정말 큰일이야 자꾸만 보고 싶어서 흔히 생각만 낳아서 내가 보이든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야 일어나 죽일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날 어쩌라고 눈물을 둔다고 이토록 사랑해 이제는 이러네 너무 너무 네 눈에서 죽어 정말 내 맘에 전하는 사랑의 사랑 너로 그리워져 있어 이 노력을 이루고 이루고 정말 내 맘에 전하여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또 눈물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게 나만 붙잡으면 돼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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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와 정말 네! 전 세계에서 아이가 제일 많은 그룹 맞습니다!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맞습니다! 합의 10명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오늘 먼지까지 가서 인사드립니다 나라들쌤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원인이라뇨 원인이라뇨 KTX 타니까 편지가 늦게 안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어... 저희들 그... 오늘 이 순서가 좀 타이트하게 좀 시간이 쫓긴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... 잘... 잘 소리를 들으려면 굉장히 시간을 지켜야 돼서 맨들리를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또 노래도 많이 운들려 드리고 이게 너무 억울해서 저희 그... 노래들을 다 맨들리로 가져왔습니다 작게, 작게 해서 네 히트곡이 많은 가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히트곡을 아... 거의 10곡 정도를 맨들리로 하... 작게, 작게 불러 주세요 네 너를 보고싶은 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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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